미국의 베스트셀러 팝 칼뮤을 찍게 된 데서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 미디어가 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라든가 기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더 마케팅할 수 있는 곳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드라마타이즈하게 돼서 구성을 한 유형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더 업로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좋은 광고, 좋은 마케팅으로 이어져서 결국 판매가 더욱 특징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 Freak 그래야 가 Freak 가 докум 키테인에서 준의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준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고요. 잃어버린 기억 때문에 사랑하는 애인과 자신의 신분을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캐릭터입니다. 바닷가에서 좋은 곳을 바라보고 애인과 바람을 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느껴보는 휴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서예은. 한국 한국에 대한민국에 대해 소희의 결제 과정입니다. 재밌게 이할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소희는 19 천이의 여성과 사랑하는 남자에게 상당한 Precis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좋은 일의 하루에 당신이 오기의ju career 등장한 그녀에게 깨닫는 어트네인의 ании. 자신의 아름다움이 있는 monde 안녕하세요. 이번에 도요타 캠리 캠페인에서 지연 역을 맡게 된 진예솔입니다. 중과 소이의 친구 역할인데요. 제일 중요한 순간에 중과 소이를 도와서 둘을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세상 셈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 더 해도 더 해만 가는 정말 뿐만 같은데? 소이 형! 소이 형! 소이 형! 소이 형! 소이 형! 소이 형! 저 놈이 진짜 권이야! 소이 형! 캠리아함을 증명할 수 있어! 소이 형 생임이 아니라 toyota.com slash one and only